이번 신곡 컨셉에 가장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? 리아 언니가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못 돼 보이게 나왔다고, 쎄보이게 나왔다고 보여주세요 당장 오십시오 컷! 땡덩! 스마시드에 파스탄이 동영상 해보았습니다 동영상 해보았습니다 동영상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색쯤이 아닌 새로운 털킹 기단계 네 화낭! 와우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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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리라 하는 호랑 올 한 해에 다들 원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고요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옵니다 어긍 한 번 하나 둘 셋 어긍 한 번 아 귀여워 그럼 지금까지 잊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긍 해주세요 어긍 해주세요 미치에 놓은 입 도와줄게요 어긍 해주세요 아 비행기 공장도 아 미치야 숭 음 lots of mitsis are asking if it's yummy, if it's good it's good it's good it's really good it's a nice food except it's quite not my type but you guys should try it 음 음 음 음 음 음 나 발 진짜 예쁜데 발? 아 아 아 더러워 하하하하 뻥이야 너무 깨끗해 하하하하 라이브 아 아 아 아 넌 나 살리있다 여기 내부서 나이가 할게 자 이제 난 없어 니아언니가 없어 나는 멤버가 아니야 가사 가사바바 가사 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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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단거 난 단거 많을 수 있어 나도 많을 수 있어 그게 뭔데? 초코 시럽?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한 스푼 떠먹기 할까? 안 냄새가 나 왜 자꾸 하자 하지마 안 냄새가 나 왜 자꾸 한 스푼 더 할까 이거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찌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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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쉽다 저거 진짜 모르는데 아 이게 상대가 누구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지 미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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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니 이게 하나야 아 아 넌 막여 얻고 이렇게 뭉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 있었는데 도와줄게요 언니야 됐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무서웠어 우와아 이렇게 잡는거야 우리 숙세공이 역시 호갓네게 있더라구 내가 구역에 내 장식을 알지 이제 초고추장을 진짜 다 안 한다고? 촬영은 잘해 아니 촬영은 완전 잘하지 야 너 받아 녹화하는 거야? 왜 그래? 고비해서 상대방이 치고 있어 우와 우와 자 하나 둘 셋 뿌려주세요 오 잘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요 이게 저거 아파요 아 아 아 아 아